알라스카 에어라인 항공기가 이상한 냄새로 인해 예정된 항로를 벗어나 긴급 착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기내에서는 알 수 없는 냄새가 감지됐고 승무원들 중 4명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전장희자입니다. 지난주 하와이 리후에 공항을 출발해 시애틀로 향하던 알라스카 에어라인 항공기 810편에 문제가 생겨 비상착륙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비행 추적 웹사이트 FlightAware에 따르면 알라스카 에어라인 항공기 810편은 이륙 후 약 1시간 30여 분 만에 호놀룰루에 착륙했습니다. USA Todays는 당시 기내에서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냄새가 감지됐고 그 이후 일부 승무원들에게 이상 증오가 나타났습니다. Fox Business News는 알라스카 에어라인 항공기 810편 승무원들 중 4명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익명해 항공사 관계자 말을 전했습니다. 알라스카 에어라인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항공기 810편에 승객 119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10편의 모든 탑승객들은 다른 항공편을 통해 시애틀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항공편 810편에서 어떤 냄새가 감지된 것인지 병원에서 검진받은 후 승무원 상태가 어떤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희입니다.